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계실 거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좀 하면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이렇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시면서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노상 보시게 될 게 1, 2학년 홈페이지에는 대학별고사라는 탭이 없는데 고3 올라가면 대학별고사 탭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딱 클릭을 해보시면 선생님 얼굴이 빡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메가스터디에서 대학별고사 파트로 이렇게 학생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강사인데 우리 학생분들이 이제 아직은 1학년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분들을 위한 케이스트랑 2학년 분들을 위한 케이스트를 지금 이제 올해부터 따로 준비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영상인데 제가 영어 강사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가르쳐 드릴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좀 친해지면서 꿀팁 같은 것들, 문제풀이 꿀팁 같은 것들 좀 전수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선생님이 실제 모의고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완전히 개쩍 꿀팁들 아니 근데 겁나 하찮은 것들도 있어 하찮은데 실제 시험장에서 통하는 그런 꿀팁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당분간은 시리즈로 한 주에 하나 정도씩 영상을 꾸준히 올려 드릴 건데 선생님과 케이스트를 올라올 때 매주 제목은 야매 꿀팁 시리즈로 갈 건데 다른 영상으로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클릭해서 한 번씩 주워 담아 놓으면 거기서 아껴지는 1분이나 30초 정도가 마지막에 결정적 한 등급을 갈라버리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거는 한 번 참고를 해서 5분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스터디 수능 영어 강사인데 경찰대학이랑 사관학교 쪽 수업을 오래 했어요 그쪽 고난도 영어 강의를 한 10년 이상 하다가 올해부터 수능 영어 런칭해서 지금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드리려고 선생님이 여기 왔고 선생님은 경찰대학 23기 졸업생이야 그래서 실제로 경찰관 하면서 막 권총사격도 하고 그리고 무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경찰은 오래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재밌는 썰도 좀 많이 풀어드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현역 때는 선생님이 연세대 합격했고 재수 때는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생 출시입니다 이건 내가 캐스트에서나 영상에서 여러 번 합격증 인증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죠? 주변에서 서울대 경영 정시 합격생 볼 일이 없을 건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문계에서도 의대를 교차 합격을 많이 했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 당시에 정시 의대 교차 합격도 했었던 경력도 있다 우리 학교 전교 10몇 등 친구가 지방대 의대를 교차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당시 전교 1등이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선생님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상담 같은 것도 고민거리 있으시면 여기다가 DM 보내주셔도 좋고요 제가 직접 다 답변해드리고 있어 그리고 영어 관련된 고민거리 같은 것들은 뭐든지 이렇게 선생님이 상담해드리고 꿀팁 전수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 영어 모의고사를 이제 3월 학평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아마 푸실 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략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빈칸 추론이랑 순서 추론이랑 문장 삽입을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데 빈칸 순서 문삽은 보통은 대장 문제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빈칸 순서 그 다음에 문삽 이렇게 세 가지는 출제자도 애초에 여기서 변별력을 두려고 만드는 문형이다 보니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까다롭게 나와요 요즘에 모의고사 거의 다 그렇거든 그래서 빈칸 추론이랑 문장 삽입이랑 순서 추론을 기술을 적용해서 푼다고 하는데 많이 풀다 보면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프리 루틴은 생기게 됩니다만 그래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휘력도 높고 독해력도 높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 어쩌다 쉽게 출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유형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어떻게 기술을 걸어가지고 빨리 푼다 쉽게 푼다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해결을 하려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독해력과 어휘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정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시간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의 웬만하면 올 정도를 쳐서 푸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확보를 못하면 빈순삽 같은 경우를 대충 대충 주마간산식으로 풀게 되고 찍듯이 풀게 돼서 시험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까지를 완전히 다 잡아서 내가 이 시험을 완벽하게 정복해서 1등급을 맡고 싶다 하면요 여러분들께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건 뭐냐면 쉬운 문제 기본 유형들이에요 기본 유형들은요 여러분 기술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빈순삽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애들은 거의 다 최적화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생각을 어떻게 가야 되냐 기본 유형에서 시간을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1분 걸려서 풀 거를 30초 만에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대여섯 개가 있으면 3, 4분이 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빈순삽에 추가로 시간을 30초에서 1분 정도씩 개당 추가를 해줄 수 있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걔네들은 안정적으로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한번 쭉 훑고 나서 답을 딱 찾으면 아무래도 정답 도달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빈칸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빈칸 근처만 읽고 딱 푼다 이런 건 기술이 아니에요 왜냐 출제자가 작정하고 어렵게 만들려면 그 기술을 못 쓰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런데 기본 유형은요 구조적으로 기술이 통할 수밖에 없는 유형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매 꿀팁이에요 성공률은 90%예요 10%는 재수 없으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근데 전체적인 확률 게임이잖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확률이 적용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이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알고 간다고 했을 때 나쁠 건 전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시리즈로 이 야매 꿀팁 시리즈에서는 기본 유형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영상 길이는 한 10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주 하나씩 하나씩 전수를 할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진짜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 갖고 가셨으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들 뭐 듣기 하면서 풀지 말지 이런 거는 개인 실험을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시간 단축을 할 때 나는 듣기를 할 때 문제를 뒤에 좀 풀어놓으니까 빨리 풀려서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가셔요 근데 실수를 자꾸 하더라 듣기에서 그럴 때는 듣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아서 이거는 실험을 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매 꿀팁 시리즈 진행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는 어휘력과 독해력을 기를 생각을 해야 돼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불량 이상씩은 철저히 분석도 해주시고 일일 30개 이상 어휘는 계속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술들을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읽고 싶은 문장을 정확하게 뽑아내서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기술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 독해력하고 어휘력이 안 갖춰진 상태나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도 기술을 못 써요 기술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랑 아무리 못해도 구문독해까지는 갖춰져야 돼 이 얘기는 조금 뒤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은 볼 거는 처음 볼 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도표출원입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유형이 맞아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고 나도 그럴 거야 그런데 이 도표출원 관련해가지고는요 여기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이 도표출원은 원래 푸는 방법이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요 이 지문 특성을 잘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표출원이라는 유형 자체가 보통은 설명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설명 각각에 대한 설명이 비스무레하게 되고 거의 비교급 표현이나 최상급 표현으로 써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술을 쭉쭉쭉쭉쭉쭉 해나갈 때 이 도표출원 지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장과 문장 간에 유기성이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기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반 주제추론이나 제목추론, 요지추론이나 빈칸추론 유형 같은 경우는요 전반부에 어떤 핵심 내용을 새롭게 탁 던져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딱 이어져서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시 같은 것들이 강조돼서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총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끝내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보통은 완전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얼추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안 나와도 다른 루틴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여기서 언급한 것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거나 이런 유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표추론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표추론은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어떤 문장이든 그냥 바로 딱 체킹해서 들어가서 바로 탁 읽어도 읽혀요 도표추론은 그런 특징이 있거든 그런데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봐봐요 도표추론은 쉽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독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 나부랭이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학생들 귀여운 우리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야 도표추론 이건 족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그냥 겁내 무시하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막 쓱싹쓱싹 자신 있게 풀잖아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정답선지를 만약에 1번이나 2번 위치에다가 박아 놓으면 극단적으로 정답선지가 1번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도 나름의 어떤 출제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낸 건데 우리 학생들이 1번 정도를 해석을 해서 답을 탁 체크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 하면 모든 학생들이 한 20초에서 30초 만에 이걸 풀고 쓱싹 넘어가 버릴 거 아니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만든 문제인데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버려지겠지 맨 앞에 있는 내용만 딱 읽고 답 딱 찾아버리면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보통은 이 유형을 어떻게 내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분량 전체를요 여기서 앞에서 어느 정도 내용 주고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절반 라인 정도 이하에다가 정답선지를 배치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야 정답을 찾을 수 있게 해줘요 너무 빨리 못 넘어가게 하려고 다음 문제로 근데 이제 가끔씩 경험 없는 출제잖아 출제자가 여러분들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자유로운 마음으로 2번에 정답을 박는 경우가 진짜 드물게 있는데 2번에 정답을 박을 때도 거의 이 중앙선 중앙선 언저리에 2번이 있을 때는 앞에 내용이 충분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여기 중간선에 살짝 위에 2번이 걸려있다 그러면 2번이 답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2번이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거의 웬만하면 정답이 3번에서 5번 사이에 분포가 돼 있어요 3번에서 5번 사이에 분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수들은 보통은 어떻게 읽냐면요 순서가 있어요 도표 추론을 딱 읽을 때는 일단 제 1번 뭘 먼저 해줘야 되냐 그래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건가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야 응답자의 퍼센티지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때로 또는 자주 적극적으로 뉴스를 피하는 사람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이구나 일단은 5개국 그리고 3개년 아 색깔별로 3개년 아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구나 이거 파악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가로축 세로축 내용 정도는 이게 뉴스 관련된 거구나 뉴스를 avoid 피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순서가 3번 4번 5번 1번 5번 2번 1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3번 4번 2번 5번 1번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제일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퍼져 나가는 건데 여기서 제 1원칙은 무조건 3번하고 4번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학생 중에서는 4, 3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어찌 대역관 간 얘네들은 어떤 순서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건데 이거 2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네 2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얘까지 읽을 일은 사실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이 유형은 거의 3번 4번 5번 안에 거의 다 답이 있고 2번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어쩌다 보면 있고 그 다음에 1번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진짜 추천하는 거는 3, 4, 5, 2, 1 3, 4, 5, 2, 1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해봐요 이제 이거는 덴마크에서는 응답자들의 퍼센티지 자체가 어떻게 됐냐 was higher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더 높았대 2017보다 덴마크 2019가 17보다 높았구나 천천히 쉬우니까 실수하면 안 되지 그치? 하지만 낮았다 2022보다는 낮았다 맞죠? 중간이 얘보단 높지만 얘보단 낮았잖아 감 잡습니다 이건 틀린 거 없어 그리고 탁 넘어가 4번 봤어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똑같이 2019가 2017보다는 낮았다 19가 17보다는 낮았다 그런데 그런데 얘는 재팬에서도 역시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근데 옆에 재팬은 아니야 19하고 17 비교해 봤을 때 여긴 증가하고 여기는 감소죠 근데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옳다 꾸니 하고 답을 딱 4번 읽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문장은 3번 문장 하나랑 4번 문장 하나란 말이야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지문 분량으로 했을 때는 위에 지금 여기 기본 설명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본 설명까지 있다라고 하면 전체 단락이 한 6개 중에서 2개 읽고 답을 풀었으니까 3분의 1 정도 읽고 정답을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이 정도 문장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평균 30초 안쪽이거든 왜냐하면 문장이 쉽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무조건 30초 안쪽으로 끊어버렸어 그러면 한 문개당 평균 할당되는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된다고 할 때요 여기서 세이브한 1분을 빈칸 추론 3점짜리에다가 투자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100점이 돼요 그래서 보통 기본 구조가 이렇게 쉬운 유형을요 닥친 대로 미친듯이 시간을 단축해서 기술을 걸어요 그래서 그걸 타락 털어버리고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나 빈순삭 같은 거나 아니면 기본 유형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별표 치고 이렇게 뒤쪽으로 빼는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걔네들을 앞에서부터 차분히 생각하면서 독해하면서 정성껏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시간 분배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분배라는 개념이 아무 생각 없이 바보같이 그냥 앞에서부터 미친듯이 대충대충 주마간상격으로 그 시간 안에만 풀면 된다고 아유 얼마나 아마추어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기술 적용 어려운 문제는 꼼꼼 정도 이게 답이야 그러면 균형이 맞춰져요 내 에너지와 정신력을 분배를 해주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어휘력과 구문독해 능력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단 거야 그리고 그 전체에서 심화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전체 흐름이나 내용 분석 같은 것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 자체는 계속 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리즈로 해가지고 기본 유형들 격파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봤던 거 오늘 한 번 다시 정리를 하면 도표출호는 제일 먼저 도표 확인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2번, 1번 순서대로 순서대로 문장 바이 문장으로 격파 대신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꼼꼼히 거의 90% 이상은 3, 4번대에서 정답이 나와 오케이? 근데 예외는 있을 수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거 지금 수능 기출 문제인데도 4번 답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이 위치 후반부 위치에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 같은 거 알고 가면 여기서 아낀 시간을 빈칸 추론에 투자해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수능 영어 대비 강사다 보니까 우리 2학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추천해드릴 만한 강의가 좀 있어요 일단 이제 약독 좀 팝시다 선생님이 일단 처음에 제로팩 구문독회 강의 최근 수능 3개년으로 만든 구문독회야 이왕 구문독회를 할 거면 문법 설명도 자세히 배워야죠 그래서 독해문법 설명은 엄청 꼼꼼히 해드리는데 여기 구문독회 제로팩 구문독회에는 수능 3개년에 전문장이 다 들어있어서 이 강의 끝내고 나면 평가원이든 수능이든 자주 출제되는 문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독해가 가능한 상태가 돼요 똑같은 것만 계속 나와요 수능에서 진짜 좋아하는 건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 아예 안 나오는 문형 막 굉장히 옛날 고닥다리 몰드한 그런 문형 같은 것들은 아예 없어 교재에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근 3개년 문장을 완전하게 구문독회를 해본다는데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유형 독해도 2학년 학생분들 해보시면 되게 좋을 건데 구문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 기본 유형 독해라고 주제 제목 요지추론 유형으로 빈칸추론이나 순서추론이나 문장 삽입 즉 3점짜리 고난도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기본 독해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요거에서는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선생님의 동문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데 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뇌절 방지 전반부에 읽었던 내용 중후반부에 완전 다 까먹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뇌절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 OT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합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강의 수강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선생님 인스타그램에 다음 주부터는 좀 웃기고 재밌는 영상들도 꾸준히 올릴 건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영어 공부 상담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의견 받고 그러면 선생님 강의 수강생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어도 개인 소통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메가스터디 회원분들은 제가 음 너는 내 수강생 아니니까 답글 안 달아줘 이런 거 없거든요 소통하려고 만든 거니까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고민 상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이 상시 이벤트 같은 것도 또 해요 간식 나눠드리는 이벤트 하니까 언제든지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 수강생 제자가 볼 수도 있고 비수강생 제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학생분들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움 되시라고 만든 거니까 요 꿀팁도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바로 모의고사 푸실 때 적용해 보세요 3, 4, 5, 2, 1입니다 오케이? 오케이